옵티몬 PC왕 300만원 우승자 어? 왜?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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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안달고 나오니까 병력이 많지 다 잡은 경기라고 생각했고 하나를 포기하니 병력이 많잖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맞는데? 40.. 40살.. 거짓말이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맞는데? 40살.. 정말.. 거짓말이잖아 으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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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오케이! 쓰러쉬라 한번 시원하게 갈까? 야~~ 나도 진짜거든 어... 유쿤 컨트롤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이게 최신빌드라 40살이 이거 최신빌드 알고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가스러시 지금 안당하면서 거의 현역들이 쓰는 최신빌드 쓰는 거거든요 공부왕 40대 아재가 현역 빌드를 알고 있다고? 현역 애들이 쓰는? 될까요 그죠 여러분? 과연? 안되겠지?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마흔살 아니 장담할 수 있어요 빌드까지 알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못해 마흔살이 그러면 자기가 게임 판수도 많아야 되는데 요즘 현역에 있는 거 경기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도 못 다녀 하루에 12시간씩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나이 속이려면 배우고 다니지요 난 하는 거 보면 알지 여러분 혼자야 오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상대도 나를.. 저를 43살로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거짓말은 아니잖아 일단 아이씨 이거를 써야지 아 얜 뭘 이렇게 못 쏴? 아이씨 아.. 마린이랑 같이 오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이씨 내가 먼저 찔러야 되겠어 패스리보 이건 지금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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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러시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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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번 막아야되겠네 지금 드랍 10이네 스캔 뿌리는 소리는 지금 안들리는데 아주 애기하긴 하네 자기만 하면 이제 음료가 이길 바라야되는데 아주 충격이 안들려야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더 잘 해가지고 아 이 장면은 계속 바닥에 비쾌고 카카오톡 어우 아 이거 저거야 복숭거리고 하네요 어 하지만 강아지 압박을 좀 봐주면서 야 이거 깨진다 이거 여러분 깨진다 아 아 깨지네 빠웅 먹자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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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도 안해요 완전히 빡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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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도 또 뽑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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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스피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내가 스캔 부리는 소리를 못 듣나? 어? 그러니깐 출발 바보스탈 구출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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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발 공격 아우 좋다 어우 나이스야 어우 어우 좋았다 방금 대박 터졌어 대박 아 두번은 견제 그래도 당해야죠 여러분 한번만 하면 섭하지 안그래요 어어 못쳐있어 어차피 일로 다 올거야 일뿐이 다른데로 몰티 자원 다 먹어야지 다 먹었거든 흐흐흐흐 또 왔나 안왔나 왔다 자 돈이 어쨌든 3시밖에 없잖아 도전중입니다 자 좋아요 아 스캔을 뿌리는 소리가 들리네 아 이게 바로 스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흐흐흐 스톰이지 이게 이제 끝나니까 굉장히 풀리나보네 이게 맞지 이제 굉장히 풀리나봐 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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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봉에서 잘 안 줘?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돌아왔다고 날 안만나서? 날 안만나서 아이 일뿐이 없잖아 노 너의 플레이는 이미 다 봤어 피시방 우승자 할만하다 근데 너 진짜 빠른 사람 아니지? 피시방 우승자 할만하다 피시방 우승자 할만한다고 솔직히 말한다며 해줄 용의가 있고 나의 거짓말 했어 손님까지 외우면서 응? 아 재밌어서 제가 장담한다 그랬죠 아니라고 마흔살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장담한다 그랬죠 절대 할 수 없다니까 이렇게 스타가 듣기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아 아니는구나 으흐흐흐흐흐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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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난 거짓말은 아니고 너도 이 사람 맞아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병력 흘리고 그러잖아 너도 맞잖아 손 스텝 꼬이고 그러는거야 오케이 아 그랬던 적이 있었어 밥만 먹고 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 지금은 두세시간 하면 안아픈데가 없다 콜록콜록 그래도 너 솔직하게 나이 얘기해줬으니까 우리 가자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줬는데 세수 다녀올게 너무 불타 쟤 송구역이 지금 불타올랐나봐 쟤 송구역이 지금 불타올랐나봐 너 너 또래들이랑 하면 안지긴 하겠다 자 좀 치네 레저 S야? 잘하네 잘해 근데 저같은 프로게머 출신도 이렇게 손이 긋는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잖아 잘하는 사람도 일반인이 나이를 먹으면 저보다 손이 더 꺾여요 더 안 움직여 선수도 손이 안 움직여 나이가 손은 나보다 빠를거에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체력이라는게 좀 쌩쌩하잖아요 조금 뭐 늦게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도 쌩쌩하잖아 아 아 하하 하하 다른 가 백미 집. 하하하. 이런 게 귀엽멋. 빈틴만 보이기만 해봐 우클릭 오지게 누를게요 빈틴보이기만 해봐 어? 하나 빼? 우클릭 누른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렇지 그게 맵지 형 맞아 반세상 아니야 빼기만 해 어? 또 빼? 바로 됐어 우클릭 누르기 시작한다 진짜야 빨리 풀업 와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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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아 근데 저 친구도 어떻게 보면 진짜 확실히 자기 입장에서는 어 됐지 내 나이가 안 믿길 수는 있지 나이를 먹으면 손도 구두니까 고마워 맞다니까 진짜로 맹세할게 나도 똑같은거였지 내가 얘기한거랑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거랑 쟤가 스타를 잘하니까 아니 무슨 일만인이 마흔세살이 게임을 이렇게 못한다 절대로 그런거랑 똑같은거야 똑같은 개념이야 여러분 말이 안된다 이거는 마흔세살 할수있는 플레이가 아니다 그런겁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10 tot 너는 왜 페이크 썼네 아 너도 좀 해 이거 러셀 같은데 사면 이렇게 해? 어 뭐야 어우 특징러쉬 오저버디네 너무 털렸네 망했네 오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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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오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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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허허허허 에피크로운구만 허허허허 허허허헉 바르게 왜이렇게 웃기지? 자 지지비 피하자! 우클리바 눌렀게요!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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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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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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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갔다하면 지지비 되겠어! 쏘 피하기! 어유 몰래 멀티있네 주새끼 멀티 뭐냐 아 그런거야? 그렇다고 하기 에는 캐논이 많은데? 아 이런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땡큐 오 탭이다 뭐가 뭐가 땡큐야? 데저트 지금 뭐가 온다는 거야? 아 씨 어 야야 피해 피해 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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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무탈 리스크는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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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만 해주세요 어 무탈 리스크는 왔다갔다 해주세요 총 좀 빼주고 이렇게 오 씨 뭐야 주새끼 이거 없죠 가이스 땡큐 오 씨 뭐야 공원하게 들어오는데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건 어 큰일날뻔 했어 어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예전엔 오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와 t 오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고 이런 아 뭐야 막아줘 어 밀리겠다 아씨 아 밀리겠어 여러분 놀아라 고맙습니다 아... 아... 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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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코를 가져야 되는데... 가져갔어야 되는데... 아우... 나도 없어 좀... 경력이 이제 아우... 무탈 다 발랐다 아우... 아우... 멀티를 3시를 일부러 안 밀었더니 이렇게 되네 어어... 공사법이야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막아야지... 막았어... 아... 아... 근데 지겠다... 돈이 없다... 엘커믹 갔어야 돼 세진이대가 안 밀어준거 알지 좀 친해 턱 잘하고 아무래도 30대 초반답게 빠른듯 하다 그게 젊음이란 거야 2007년도부터 스타리그 보고 스타했던 사람임 전형적으로 이제 게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죠 게임 많이 좋아했구나 너처럼 좋아하고 많이 하는 애들은 그래도 기본 실력들이 좋아 그럼 그럼 회사 생활 잘해야지 그게 중요하지 스타를 잘하는게 중요하냐 하 비전 켜줘도 이겨? 그 정도야? 니가 좀 하더라구 하더라구 딱 하라고 보니까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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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병중 그리고 니가 중에는 있어 좀 하네 뭐라 아냐 8일 연생 니가 말하는 사람 중에 8일 연생이 한 명이야 나머지는 다 형보다 동생이고 나는 너 처음부터 아닌 줄 알고 있었어 그래그래 형 강민인데 너 비전은 왜 키니 너 하는거 보면 마흔살 아닌거 딱 알지 딱 보면 알지 게임하는거 보면 알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너 회사 회사나 박태민 태민이가 혜란한테 좀 야게 알파고는 형보다 훨씬 더 잘해 니가 못이기지 얘네들은 구성도 잘해 뭐야 알파고나 홍고 이런 친구들은 훨씬 잘해 공방 뭐 치킨 안줄거잖아 공방 공방에서 뭐 준다고 하고 주는 사람 거의 없던데 인증된 사람이 7연승 아 아 아 아 막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러구나 아 아 으음 누가 먹었는디 치킨 문구니가 먹었어? 걔는 치킨 안될텐데 열맛이는 먹을텐데 전부다 후배들은 전부다 훨씬 잘해서 2% 아니면 10연승 할 수 있을거야 나도 너도 좀 치더라 흔적이 인정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맵지 GG구 또 보자 어 잘해라 GG 하하하하 재미난 친구네요 게임 좀 잘하네 공방에서 자기가 또 방을 잡아가지고 연승하면 치킨 주고 뭐 그런것도 했다고 하네요 왜 진짜 망한살이 아니라고 저는 장담을 했냐면 스타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회사 다니는 40대의 아재가 게임을 죽었다 끼워놔도 죽었다 살아나도 이렇게 못해요 지금 제가 하는 플레이는 제가 얘기했잖아 요즘 현역들 거 보면서 연습도 많이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어떻게 돼 40살 아재가 체력도 안되고 힘들어 그렇게 하는게 흑미난 친구들 춤을 추고 리그 시작! 자세한